네 윤라엘! 주세요! 야 운동TV같아 운동TV, 스포티비 야 발굴발멸 좀! 야 화난, 화난 발굴면! 한 발 들고 x3 한 발 들어 x3 몇 개를 하는 거야? 오! 오! 펌핑 장난! 펌핑 장난 아니야! 다리 한 번 틀어! 오프닝 퍼포먼스트가 너무 좋았어요! 아니 스포츠팀인 줄 알았어요 저는! 여기서 펌핑을 하고 있어! 오! 더 커졌어! 잠깐만요! 더 커졌어! 더 커졌어! 진짜 커졌네! 오케이 오케이!